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쇼 빌라도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흥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롬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민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최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민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달아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오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악령은 물러가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한 신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노사리오의 모신 성몸마와 임종자의 수호자이신 성요셉과 천상의 모든 천군 천사와 성인과 연영과 형제들과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업과 저희 죄인들의 해결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직자, 수도자, 사도들과 주님의 괴이된 모든 성소자들의 양육간의 건강과 성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릴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을 보듬어 주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도록 빌어주소서 지구천 허생태계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느님께 자비를 청하여 주소서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께 봉헌하며 저희들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하나여 주시도록 아버지 아느님께 자비를 청하여 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지옥불에 떨어질 위험에 있는 영혼 허공중에 떠도는 영혼 땅속에 묻힌 영혼 연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불쌍한 연옥 영혼들 마귀자탄학령으로 또 쫓김당하고 묶김당할 위험에 있고 묶김당한 영혼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들에게 원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구속하고 구원하고 숭량하시어 천상다원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빌어주소서 저희 집안의 모든 조상님 형제자매 진인적 권서일과 모든 피부치 모든 낙태 영혼 모든 연옥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처갓집에 장인 장모를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 진인적 권서일과 모든 피부치 모든 낙태 영혼 모든 연옥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여갓집에 위할머니 위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형제자매 진인적 권서일과 모든 피부치 모든 낙태 영혼 모든 연옥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가족과 인연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 형제자매 진인적 권서일과 모든 피부치 모든 낙태 영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모든 연옥 영혼들이 천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속되고 구원되고 성량되게 하소서 주님께 자비를 청하여 주시어 이 영혼들이 전상당원에서 평화의 안심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빌어 주소서 아바라파 보수니아 체리라 마루와 티베다 바로 리라 리알라로 리로 리 리알라 랏사로 리라 리알라 자로 아리베스로 랏사로 랏사라 랏사라 랏사리아 레이샤놀 랏사 마냐 리샤놀 랏사리야 랏사리야 샤르시아 랏사리 랏사리알라 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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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우스파스로 탄뉴슬 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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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알냐 마로니아니아 로니아니아 랏사리야 랏사리야 샤르시아 랏사리야 샤르시아 랏사리야 랏사리야 리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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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리야 우스파스로 탄뉴슬 리알라 리알라 리알냐 마로니아니아 로니아니아 랏사리니 이상 납리사 랏사리 이 싸레 예슬리알랩 랏테라 우스루파마 예수께로 샬롬 마라 프리처 부루라 미드라 할렐루야 에니셔다이 카도시아 전화 예에몬 나렐루야 글로리아 이마이엘 라멘 예수 크리스토 십자가이라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 미카엘이라 가브리엘이라 라파아지라 마르크이라 야고보이라 요한 시몬베드로다 두안드리아 마테오도 마바르톨로 메오 야고보 마티아 빌리포 차야고보 이리야 엘리샤이노 아데나이노 샤라라루하루야 샤롤루하루야 엘리샨 나쌀 콩콩 너트를노 스키라라 스키리샨다 워리샤라 워리저리가라 서커스 야크스크스 오리그리타 리그덜리 리리야 소시오로 푸세이 샤팅 리로로 리티아 바르조저 프로라미도라 할렐루야 환희의 신빌 단마리아께서 예수 민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포하소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저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천구를 들으시오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아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악령은 물러가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환희의 신비단 마리아께서 일리사베 찾아보십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오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질병은 따라가고 악령은 물러가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환희의 신비 3단 바리아께서 예수님 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보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악령은 물러가는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환희의 신비사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누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가다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우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호소소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뒤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호하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악령은 물러가는 나비를 베풀어 주소서 환희의 신비오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저희를 주옥에 빠지지 주소서 아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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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다가 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왕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호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을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보아소서 일상으로ация 낸의 약fer가 멈추고 산다 마신다 ste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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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